저렇게 제주를 뜨는 비행기가 많은데 왜 나를 태우고 가는 비행기는 없는 거냐고 아니 뭐 그거야 너네 엄마가 허락한 비행기가 없으니까 저거 내가 꼭 탈 거야 타서 꼭 서울 갈 거야 들어봐 왜 이렇게 자꾸 육지 갈 생각을 해 야 우리 동네 형 누나들 다 육지 갔다가 망했어 몰라? 다 망했어 다 우리 업체 평화에 갔잖아 야! 어 왜? 난 다르거든? 나는 꼭 성공해서 절 늦게 안 돌아올 거야 너 진짜 좋아 여기 we are again 여기 we are again